상황이 좋다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가 오늘 진행될 수 있는데요. 오늘 풍계리 날씨는 맑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 다만 행사가 미뤄진다면 내일은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 내일은 풍계리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 오늘도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.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,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. 오후에는 중국발 스모그까지 추가로 더해지면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. 퇴근길에는 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여기에 날도 더워서 좀 답답하게 느껴지겠습니다. 오늘 강릉과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고요. 서울의 한낮기온은 24도가 되겠습니다. 또 동쪽 지역은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.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더 오를 텐데요. 토요일 서울의 낮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